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현재 시간이 10월 28일 월요일이구요. 5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 HLB 알아볼텐데 자 오늘 HLB가 장중인 5.3%까지 상승했었습니다. 자 66,300원에 시가 출발을 했구요. 종가는 68,200원 거래가 마감됐고 4.44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 오늘 바이오 섹터가 나쁘지 않았구요.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습니다. 자 일단 HLB C2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6만원 선은 지켜내야 되거든요. 자 6만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자 전저점 4만 5천 5백원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. 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. 자 이 자리를 반드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건데요. 자 일단 HLB라는 종목이 세력주입니다. 자 세력주고 바이오 기업이죠. 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면 되는데요. 지금 이 HLB가 공매도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를 털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죠? 주가를 떨어뜨려야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만원에서 7만원 지금 이 박스권 이탈하고 나서 이 6만원에서 7만원 주변에서 앞으로 횡보를 좀 할 건데 여기서 다시 박스권에 올라가서 10만원까지 다시 한번 진입을 할지 아니면은 자 6만원 7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5만원을 깨고 전저점 4만 5천원 부근까지 이렇게 주가를 하락을 시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단숨에 주가가 어 여기 10만원 이 라운드 피규어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거든요. 자 아무리 세력주라고 하더라도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개미를 털어내고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신용, 미수, 개미들 다 털어내고 주가를 털어내고 나서 올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털리시면 안 되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자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언제 물타기 해야 될지 제가 다 대응해 드릴 거니까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. 링크 클릭하시면 텔레그램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.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. 제 문자로도 대응 전략을 문자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고 문자로도 대응 전략을 보내드려서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저와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초가 종목 추천드렸는데 수익이 깔끔하게 났습니다. 자 제가 시초가 종목은요. 매일매일 5%에서 10%씩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아침 9시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매도는 10시 이내에 매도합니다. 추천 시간은요. 제가 8시 50분에 추천을 드리는데요. 자 문자로도 추천을 드리고요. 제가 당연히 여기 텔레그램방에도 추천을 드립니다. 자 매일매일 한 종목씩 추천드리고 시초가라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자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시초가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릴 거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텔레그램방으로도 보내드릴 겁니다. 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볼게요. 자 보시면은 제가 에이징 랜드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. 자 장 시작 9시 되면 시초가에 매수하세요. 자 목표가는 4만 2천원 이상. 자 추천 사유는 SK하이닉스 테슬라의 1조원 규모 AI 서버 필수 아이템 ESSD 공급 이런 추천 사유고 자 그 전날 그 테슬라가 3.3% 올랐었죠. 자 그리고 최소 10%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. 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문자로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. 자 그래서 이 에이징 랜드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. 자 확대를 해서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3분봉을 보시면은요.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. 자 보시면은 시가 2%에 시작을 했고요. 3만 7천 9백원에 시작했고 장중에 4만 3천 50원까지 올랐습니다. 자 9시 21분에 4만 3천 50원까지 제가 여기서 목표가 4만 2천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최소 10% 이상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 4만 2천원 돌파하고 4만 3천원까지 터치를 했었죠.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2%에 시작해서 15.8%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 13%가 시가 대비 약 13% 상승을 했습니다.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10% 이상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셨고요. 자 이렇게 오늘 에이징 랜드로 수익을 잘 내드렸습니다.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초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 제가 5%에서 10%씩 매일매일 수익 내드리고 아침 9시에 매수하시면 되고 10시 이내에 매도하시면 되는데요. 자 제가 아침 8시 50분에 매일매일 한 종목씩 시초가 종목 추천드릴 테니까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추천드리고 텔레그램 방으로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. 자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요.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다시 HLB 보시게 되면은 지금 HLB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다시피 자 이때 12만 9천원까지 갔었던 이유가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고 그리고 나서 차이시렴 매물이 출혜가 되고 다시 한 번 반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뭔가 세력은 알고 있었죠. 자 이게 FDA 승인을 여기서 받지 못할 거라는 거를 세력은 알고 여기서 2연속 하한가가 나옵니다. 자 이때 4만 5천 100원까지 떨어지고 2연속 하한가를 갔으나 자 이때 개미가 다 털리고 나서 이때 세력이 다시 매수를 했죠. 그리고 나서 4만 5천 100원에서 9만 8천원까지 한 달 반 동안 120%를 상승을 시켰습니다. 자 이걸 누가 지켰느냐 세력이 상승을 시켰겠죠. 자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시키고 나서 자 여기서 쌍봉이 한 번 나오죠. 자 쌍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실망 매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.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여기 8만원이 깨지면서 C2 분류라는 기사가 나옵니다. 그러면서 FDA 승인이 늦어지는 거죠. 자 FDA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어 실망 매물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됐죠? 시간에 하한가를 갔었죠.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 7만원도 이탈을 했고 어 이렇게 6만 4천원대까지 하락을 했고 현재는 6만 8천 200원의 거래가 마감이 된 상태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 중요한 자리 6만원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깨지면 안됩니다. 자 이 자리 6만원 선을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된다. 자 여기 이탈하게 되면 5만원 위협받고요. 이 4만 5천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절대 털리지 마세요. 털리지 말고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제가 대응해드릴 테니까요. 위에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로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H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저와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HLB 관련된 기사들 이렇게 제목을 모아봤는데 자 최근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HLB 글로벌 지분 추가 취득을 했죠. 기업가치 개선에 나선다고 했고 자 그리고 진양곤 미들맨 대거 합류했다고 합니다. 절대적인 이사회 영향력 자 그렇게 되면 진양곤 회장의 영향력이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리고 단독 뉴스였는데 HLB 리보세라닙 폼모커가 재신청 승인 자 FDA 심사 본 궤도 자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위안보조요법 효과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를 했었고 자 리보세라닙 매출이 2029년도에 3조 1,100억 영업이익 2조 6,800억이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. 자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선 반영하기 때문에 2029년도에 상승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연히 상승해야겠죠. 자 HLB 파트너 홍루이제약 자 항서제약이겠죠. 자 항서제약이 홍콩 상장 추진 자 글로벌 도약 발판 자 HLB 주가급등 자 간암신약 FDA 임상병원 실사 진행 자 HLB 이노베이션은 최초의 어 CAR-T 치료제 캠리아를 개발한 연구진들이 포진해 있는 베리스몰을 100% 자회사로 두게 된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이제 HLB 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인 HLB로 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. 자 지금 FDA 이슈가 있고요. 그리고 M&A 이슈가 있고 자 그리고 매출 그리고 이익에 대한 성장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.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생물보안법 자 이런 것들이 바이오 시장을 다 호재 그 HLB에게는 다 호재가 되는 내용들이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자 어떻게 된다? 12만 9천원을 올해 연말 안에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절대 세력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절대 털리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자 H라고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H 이렇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자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는데요.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.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? 010-9065-8706 위에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제 종목 추천은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.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. 자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자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. 자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제가 최근에 YG플러스라는 종목 추천드려서 수익을 크게 내드렸는데요. 그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. 자 반갑습니다. 세력주연구소TV 심프로입니다.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. 10월 21일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에 시초가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YG플러스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보유기간은 3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 추천드렸던 영상이니까 잠깐만 볼게요.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.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.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플러스입니다.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.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 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%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.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.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%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.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.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자 YG플러스 무조건 매수하시고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3일 만에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라이브 영상에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.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. 자 보시면은 YG플러스 10월 23일 날에 매도를 했고 무려 12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. 자 수익률은 78%인데요. 자 이분께서 한 1500만원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매수하시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.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는데요.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 매매 타점도 공유해 주셨는데요. 자 YG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바이 앤 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. 자 B라고 써있는 마크가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. S라고 써있는 마크가 셀 매도가 되는 거죠.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%를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YG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 조회 자 바이 앤 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고 자 YG플러스 10월 23일날 매도에서 1200만원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.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. 이번에 YG플러스 후속주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되니까요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릴 거고 문자로 추천드릴 겁니다. 자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드릴 거니까요. 텔레그램방 입장 안 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됩니다.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요. 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010-9065-8706으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. 매일매일 두세 개씩 주도주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하루에 5%, 한 달에 100% 이상 수익을 내드립니다.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.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.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씩 수익금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매달 매달 6개월 차부터 3200만원씩 이렇게 수익금 생기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. 텔레그램방 입장해 주시고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구독,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요. 최소 500%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 준비했고 자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 폭등을 할 예정이니까요.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최소 500% 먹을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. 자 목표 수익률은 500%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.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.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4,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.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주 씨인데요.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3,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%가 올랐습니다.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7,100원이었던 주가는 65,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.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.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. 자 3주 만에 749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2,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9,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.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.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었는데요. 자 3,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 4,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습니다.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. 자 무려 3주 만에 292%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,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%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,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% 수익을 보셨는데요.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.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.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.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